지금 뭐 축구 선수들처럼 대여를 갖춰서 서있으니까 응원 한번 들어볼까요? 자 발라드들 밖으로 나가버리고 아우 쎄다 발라드들 밖으로 나가버리고 나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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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로 겟아웃이잖아요 겟아웃 겟아웃 겟아웃해라 김현우 씨 네 네 반격하셔야죠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레츠고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저 아픈 사람한테 넘어하는 거 아닐까? 이 분은 진짜 아프단 말이에요 영어로 들게 조화를 위해 기도할게 아멘 저건 저건 상대의 폐부를 찔렀어요 아 진짜 아픈 사람한테 아프진 않네 저기서 위로가 안되는데요? 위로하려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 힘이 나와야 되는데 아픈 사람들이 아니 위로하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기선제압하려고 그런거죠 아 그런가요? 아 힙 빠지라고 예 탁월한 소리 좋습니다 바로 수긍하셨어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더라구요 김현우 씨 네 네 누구 형이라면서요 연우 형 연우 형 연우 형 왕규 씨가 저보다 동생이죠 아 방왕규 씨가 동생이에요? 네네 두 살 동생이에요 두 살이요? 네네 저 집이 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잠깐 앞으로 예 자 연우 형 아니 방왕규 씨가 그렇게 놓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오늘 형이 예 내가 사뿐히 치료 밟을 테니까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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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면 내가 그냥 형 할게 와우 이기면 형 안돼 아니 왜냐면 아 어머나 어머나 그러면 오늘 우리 팀이 이기면 네 태원 형님도 그렇고 종서 형님도 그렇고 다 산들한테도 형형 해야 되는 거예요? 당연하죠 당연하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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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는 게 형이니까 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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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 저는 괜찮아요 슈퍼스타드 좋아합니다 예행연수 한번 해보시죠 형 형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게 와우 너무 주저없이 너무 쉽게 산들 형 산들 형 저도 망설임이 없으시네요 사실 그 락은 그 발라드의 저 조상입니다 예 조상 속이에요 발라드의 조상이에요 예 발라드는 뭐 아름답지만 네네 락은 아름답고 강하잖아요 아 발라드는 아름답기만 하고 우리는 아름답고 강하다 맞는 말씀입니까 온유씨 예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네 뭐 아름답기만 하대요 네 우리 발라드 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무 겁먹었잖아요 지금